주식회사 피로틱스는 미세회로 및 패턴을 구현하는 광학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2008년 설립 이후 PCB와 TSP용 노광기를 비롯해 LASER 응용 커팅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여 국내외 유수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고속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피로틱스는 조명광학 및 레이저 광학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끝없는 노력과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광기, 라미네이터, 레이저 응용 장비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 및 시험 설비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로틱스는 2013년 제2의 성장기를 맞아 경기도 수원시 첨단 산업 3단지 내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을 통하여 고객 요구를 다방면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생산 설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메탈과 유리로 조화된 신사옥은 정면에서 볼 때 건축물의 입면이 수평, 수직, 사선이 조화된 형태로 균형, 발전, 도전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으며 지하 1층은 7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직원 및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은 고객 라운지 시설이 있어 고객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7미터 층고의 클릴룸 등을 갖춘 조립장은 청정환경에서 대규모 생산장비의 제작이 가능한 첨단 시설입니다. 지상 2층은 제2조립장과 각종 연구장비 및 시험시설이 완비된 실험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은 사무동으로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제조본부의 사무실과 피로틱스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레이저광학연구소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유기적인 업무 추진 체계로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4층은 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과 세미나실, 조, 중, 석식을 모두 제공하는 구내식당, 임직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골프연습장, 탁구장, 오괴체육시설과 휴게용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류와 사회 공헌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학응용장비 개발 및 제조업체가 되도록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Innovating New Optical Solutions Philaftics